나는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! 심지어 생긴 것도 싫다고? 도시계과에서 나왔습니다. 공무원이 저렇게 잘생겼네. 우리 구청 최고 민원 김팀장. 얼굴로 공무원 된 거야? 쓸데없이 왜 이렇게 잘생겼는데? 저 아들 이거 꼭꼭 씹어먹어. 나가들아 남이네 아내에게 출애한 아줌마를 한 번 더. 난만 믿으니까. 도대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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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늦었어 나가면 돼. 나한테 뭔가 삐져. 나 갑자기 왜 그러지. 앞으로 각방 쓰자는 말 하려고. 들어온 거예요. 비켜요. 고개! 당신이 요즘 이상해. 당신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나한테 시집어가지고 고생만 한 거야. 나도 인정해. 근데 당신이 나 먼저 꼬셨잖아. 그 눈썹 질환 모델하고 닮아줬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이 자수 뭐? 이혼동 변호사님! 죽어요? 제가요? 다시 살아나려면 이 여자가 돼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고요? 왜 그래? 나가지 마! 말도 안 돼. 태원을 처음 보는 남편이 애 둘 딸린 아줌마라니! 다 죽는 없어? 안 했습니다. 엄마,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저런 싸가지. 거기 하늘이 엄마. 내 이름이 하늘이니? 왜 갑자기 애인의 바지를. 애들 잔다며 해. 안 잘걸요?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? 18살에 시집어가지고. 18살에 시집을 와요? 도대체 몇 살의 애를 낳았대요? 네가 낳은 걸 왜 나한테 물어본대요? 연우야 자니. 내가 낳은 걸. 제일 싫어! 근데 저 옆에 내가 왜 저래? 당신이 요즘 이상해. 정신집 챙겨! 이 망할이 앞뒀네야! 연우 씨? 자꾸 이렇게 가짜티 박박 낼 겁니까? 이거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. 이게 연우 신생이죠. 그냥 법대로 하시죠. 제가요. 은근히 한 법 하거든요. 당신 정책은 뭘 해요? 나? 쓸데없이 왜 이렇게 잘생겼는데? 심지어 생긴 것도 싫다고?